처음부터 처음부터 아니 좀 더 좋으니까 제발 나를 찾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제발 나를 넌 나와 함께 갔나 돌아가신 형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던 것이다 난 아니야 형님께 복숭아를 올린 건 내가 아니다 내가 왜 한 어머니의 배에서만 내 핏줄을 죽인단 말이냐 내 아버지 어머니의 귀한 자식이었고 내 오라버니의 사랑스러운 누이였다 너나 나나 하늘 아래 다를게 무어란 말이냐 내 형님은 벗이었고 스승님입니다 조선이 계집에게 된다 하라 해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너를 만나면 내 가족이 죽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숨을 가고 여기까지 왔다 내 첫 백성이들 그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 되리라 그리야 해보아라 제가 사람 살렸어 저 아닙니다 저는 믿지 않겠다 해가 뜨는 자리에 있으니 제일 먼저 해를 보는 것이다 해가 뜨는 자리에 저 하나 계시다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 약조를 믿었다 그 약조를 믿었다 제가 저 아이 곁에 있어드리겠습니다 헌데 그 모든 것이 진정 제가 지켜드린 것입니다 다 거짓이었던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개성의 살인자라고 해도 내 절압시다 제 가족들도 찰령도 저한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나를 믿었어야 돼 능금은 맛있었느냐 예 엄청 맛있었습니다 내가 곤란을 겪으면 네 마음이 아프겠느냐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나도 그리 될 것이다 허니 나는 너를 지키고 너는 나를 지키면 돼 저는 한 번 누구에 한 적 없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려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저 학교에 왔을 것입니다 내가 세자가 된 게 싫었다 평근보다 훌륭할 자신이 없어서니까 다들 너의 뜻이 아니야 어떤 내가 지금 여기에 와있어 네가 네 같아 왔기 때문에 좋아 여기에 올 수 있었다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저는 지금이 딱 네가 네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가 네 곁에 왔기 때문에 모두 다 저 앞에서 곁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난 네 운명에 맞서 서랭을 받았다 나도 네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제발 그러니 저를 위해서 제발 살아있어도 살아계셔야 합니다 네가 를 비하면 이 돈은 죽어볼 수가 없다 이제 그만 네가 가야 할 자리로 가거라 저 앞에서 뭐라 하시고 전 안 가버려 네가 또 다칠까 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아니 갑니다 계속 웃는구나 저하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는 어쩌니 웃는게냐고 정하신다는 조언을 염모하는 사람 생선한 핑계였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저하의 곁에 오래 있고 싶어서 괜히 핑계를 댄 것입니다 입 밖으로 매진 못할 마음이 무슨 소유이냐 보고 싶었다 동쪽에서 해만 떠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네가 내 옆에 없으면 해는 매일 뜨니 동궁전의 텅 빈 느낌이었다 저는 매일매일 저하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나도 매일매일 네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무엇을 버리셨습니까? 내 마음이다